2018년도 전사리더 워크숍이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전남대 장성수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회사 박성철 사장을 비롯한 보직자 이상의 우리 회사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영혁신 달성을 위한 대응계획 발표, 주제별 개별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한 발표,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은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미래성장사업 발굴, 목적사업과 사회적 가치 연계 등 사회적 가치와 미래성장사업에 관련된 5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